자 몬스터터 월드 저번에 이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새로운 임무가 전선 거점 세리에나로 이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시다 그때랑 무기가 달라진 점 있긴 있어요 왜냐면은 원래는 대검 썼는데 사전작업 같은 느낌으로다가 그냥 랭크 올리면서 그 하위 퀘스트들 몇 개 깨려고 돌리다 보다가 예 이거 뭐냐 망치 강화를 했고 그러고 이제 네르기간테의 경멸의 포화 산탄해보 만들었습니다 산탄해보를 쓸 수 있으면 쓰고 뭐 망치 쓴다고 하면 쓰는 거죠 자 조사를 했다고 수고가 많았다고 하는데 자 얼어붙은 땅에 백기사 라는 퀘스트가 있네요 이게 뭔 퀘스트일까 자 얼어붙은 땅에 백기사 벨리오로스 내가 잡을 수나 있을까 걱정되네 자 일단 요렇게 넣는 걸로 하고 이거 쇼컷이랑 그런 거 달라졌나? 어... 똑같죠? 똑같아요 어...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럼 됐지 뭐 자 일단 숫돌을... 어어... 응급약을... 숫돌로 바꿔놓겠습니다 이거 잘 안 쓰긴 하는데 한번 해봐야겠다 참고하고 싶으세요? 근데 경류 창고는 이게 뭐지? 아... 이렇게 그 다음에 막하연금 여기도 되고 자 가봅시다 출발 과연 오늘 몇 분만에 이거 아예 뭐 한 마리 잡는데 아... 몇 분 걸릴지 그게 걱정이네요 점에 우... 뭐지? 걔... 걔 뭐냐? 걔... 걔 뭐지? 파... 파우... 아닌데? 파우 우르무 맞나? 여기 온천 아니야? 온천이네 조금만 있다가 자... 받고 갑시다 그 뭐야 그 파우 우르무 아종인가 걔 잡다가 씨 개빡쳐가지고 어... 주질뻔 했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일단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자 할퀸 자국 나 다시 그 빳빳치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다시 빳빳치가 나오겠지 접수원 발자국 접수원 발자국 여기도 새로운 지역인가? 크으... 진짜 뭐 얼음 맵이야 거의 필드 마스터 불사충 접수원 그냥 무슨무슨의 발자국 바로 뭔가 나오죠? 제때쭈? 잡을 수나 있을런지 뭔가가 얼어있습니다 괜히 망치 들고 왔나? 얘 움직이는 앤가? 아니지? 어... 애들이 다 얼어있어요? 주졌네... 자 빙활용 벨리오로스 와아... 샤벨 탈거 같다 와아... 샤벨 탈거 같다 부웨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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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Interview Ain Game 인ág게임이 됐다 오오오우 냉기 어탱까리 내ú 아아아아 야 데미지 개센데? 쭈댔네 잠마 아으 야 이거는 오오오오오오 야 이거는 그거 아니냐? 크샬다오라? 합쳤는데?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하아아아앜 와앜 오 지형이 변형되신거 원 두둑 쓰리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오 지형이 변형되신거 원 맞을빠라 했다 원 투 쓰리 포 피하고 아 잠만 핫드 링크 없을텐데 나 지금 쭛됐다 핫드 링크 먹어야 되는데 잠만 나 핫드 링크가 없어 여기 안에도 핫드 링크는 없을건데 허허 큰일났네 근데 이 오래된 발자국은 또 누구꺼야? 쭛 이씨 아니 핫드 링크 없어가지고 지금 아아 여기 얼음 내성풀이긴 한데 버프바로 이거는 화약초 저기 떡하니 보이네 여기 아마 있을건데 그냥 가는 길에 그냥 핫드 링크 챙겨놓을꺼야 아아 안챙겨놔가지고 여 있다 고추 츄츄 핫드 링크 여기 또 없나? 더 있으면 좋을텐데 고추 하나 찾겠다고 거의 뺑돌러왔는데 거의 하나밖에 못챙겼죠? 얼음 내성이면은 좀 괜찮을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 나 근데 밥도 먹고 오지않았나? 음... 아 근데 좀 웃긴게 얘 포획 가능한가? 너 고룡이니? 이게 고룡인가? 이게 고룡인가? 이거 고룡인가? 포로우... 옦이 evol 아이일을 잃어 나 죽어! 개쌰야! 죽었네. 아이씨... 좀! 정도가 되라고! 와... 뭐냐 이게... 야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? 흐흫 아니, 이쒸... 정도가 개판 됐는데 이건? 아니 어느 정도여야지 이건? 씨... 이런 사브레 같은... 아 내려 찍기만 하면 끝인가? 씨... 개투디 맞았네. 아아... 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나? 아니 방우가 낮은 건가? 허강은 안해서 그런가? 이런... 씨... 핫드링크... 아아... 으으... 고대 비압... 음... 개아 너무 새끼... 아아이씨! 안 통한다 이 새끼야. 너무 잘 통한다 문제다! 야아 아 제발 좀 너무 이씨 땡 아니 좀 정도가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정도면 정도를 알아라 정도를 새끼야 계속 찔러 계속 찔러 계속 찔러 하고 다시 올라가고 이라 이씨 아유 수면 참 으어우 피했다 이 새끼 으어어어어 으어우 아아 진짜 아니 좀 또 한 대 맞겠네 이거 하아 제발 야 이거는 아아 진짜 이거 능력 진짜 참 개 그지 같네 진짜 저기요 아하핳 돌겠네 진짜 이 새끼는 지 혼자 쳐먹고 깨야 새끼 새끼야 아유 씨 아니 이거 리셋 아 하 거점에서 해 아 짜증나 아 아니 잡을 순 있어야 되는거 아니 내 템이 문젠가 템이 문제긴 하겠지 아니 근데 씨 방식이 진짜 나는 더 상위 존재한테 더 뚜둘기 맞을 줄 알았는데 얘한테도 개뚜둘기 맞은 거면은 하아 진행이 안 될 거 같은데 하아 아님 이거 한번 들고 한번 해볼까 근데 이거 들어봤자 뭐 딱히 그런거 없을거 같은데 아니 근데 좀 위치도 좀 조금 왜 무조건 남쪽에서만 가능한거지 시작을 아 클났다 벌써 이 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욕만 하고 있다 수성아님 안녕하세요 아아 잡기 드럽게 힘드네 그 파오르모 그.. 그것도 약간 패턴 개 그 지랄나가지고 개빡쳤는데 쓰읍 또 보니까 이것도 개빡치네 꺼져 자 일단 먹고 그러고 그러고 핫드링크는 이미 다 처먹었으니까 없고 여기에 꽂혀있으니까 먹고 핫드링크 까고 핫드링크 더 챙겨야겠다 자 핫드링크 하나 더 챙기고 물약도 먹고 여기로 가서 핫드링크 하나만 더 챙겨놓고 바로 그냥 싸우러 가야지 여기는 고추먹고 이제 한번 달려보는 겁니다 물음표에 발자국이래 물음표가 대략 누군지는 알고 있으니깐 제발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어 쥿같은 게임 여기 있겠지 없니? 어디갔니? 뭐여 야 어디갔어? 지우님 안녕하세요? 야 어디갔냐? 여있네 개새끼이 홋 그냥 깔자 깔고 꼬리부터 조져 씨 개새끼여 주저라 아 아 아이씨 아아 끄ů 으으으으으으.. 95 꺼져X4 꺼져X3 어어어 일단 끼고 으어어씨 아이고 진짜 아아 저 날아오를 때 어떻게 피하라는 거야 내려찍는다 막았다 이 새꺄 막았다 이 새꺄 어휴 아휴 제발 장전 어 야 이거 씨 좁 아휴 좀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친구야 넌 정도가 없어 이 새꺄 넌 정도가 없다고 이 새꺄 덤벼 이 새꺄 아어어어어어 아아 아아 진짜 으어어우 야아아 제발 아유, 씨부레. 어떻게 잡으라는 거냐, 이건. 이건 산타네브로도 못 잡겠고, 넌 또 뭐냐? 비켜. 아, 이 개같은. 아, 진짜. 왜 장전할 때 이런 거 찍냐. 아유. 아, 이 개같은. 아, 이건 또 리셋해야 되잖아. 이 망할 개같은. 아유, 이 씨. 아, 이건 또 리셋해야 되잖아. 이 망할 개같은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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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... 조우하면 뭐해 시부레, 잡지를 못하는데 아니 패턴이 너무 극혐이야 아니 어느정도 패턴을 알면 상관없겠는데 애가 막 여기저기 왔다갔다니까 이거 뭐 어떻게 잡을까 모르겠네 거기다 장비도 그냥 보면은 그냥 전혀 강화 안된 상태여가지고 그런걸수도 있고 이번에 도전해보고 정 안됐나 싶으면은 그냥 오늘은 스토리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딨냐 이거 애가 넣어 화약초고 그 진행한다기보다는 그냥 그게 나을 것 같애 아이템 모으는 형식 겟 준나 깔아 이새끼야 이 개아 새끼야 준나 깔아 이씨 개같은 뭐하냐 이 개새끼야 뭐해 지금까지 데미지 제일 많이 넣은 것 같애 보면 보면 지금 보면은 지금 보면은 데미지 의외로 많이 넣고 있다 지금까지 넣었던 것 중에 제일 많이 넣어 리아에 이ased meant 가!!! 비진 이네더끼리 싸워라 이새끼들아 으어어 으으으으으으으오우 뭐야 긁을꺼면 제대로 긁어 20 새꺄 토비카가시랑 아유 으으으으으업 피했지롱 안 맞아 짓로옹 어디 점프하세요 자 이거 챙겨봐 우후우Les 개 빡쳤네. 개 빡쳤어 니가 빡치면 어쩌라고 아아아! 미안해 어쩌라고 아니야 오예에에에 어쩌라고 하니 어쩌라고 하니야 어, 아니야 어, 아니아니야 아니아니야 아아아아아아 얜 왜 그렇게 개빡쳤니 넌 또 왜 개빡쳤어? 얘 상태가 이상한데? 아! 아! 아 진짜 이 얼음 상태 진짜 독뎀 먹어라 독뎀 으으우! 야이 개같은 아! 아아 아, 야야야야 안 돼, 안 된다, 안 된다! 아니, 진짜... 아, 또 한 대 쳐맞고 이제... 아유, 제발 좀 가만있어 으, 미안해! 아이씨... 아, 제발 숨차는 거 좀 제발 좀 스테미나, 진짜! 열받네, 이거 진짜 으아! 아우, 진짜... 아우, 쟤 또 어디가... 아우, 짜증나... 이 게임하면서 짜증이 안 날 수가 없다 진짜...